동화적인 매력이 가득한 아도라 씨의 매지컬 심포니아 안무 그리고 제이미 씨의 힙한 바이브가 넘쳐 흐르는 3D 우먼의 안무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 무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살짝 안무를 봤는데 오늘 역대 최장 시간 안무 강습소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네 저희 이번 아도라 해적선이 나낭이 예상됩니다. 나낭이 예상되겠고요. 약간 너무 힙한데? 네 약간 힙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편안하신 대로 힙하게 스타일로 힙합이... 마이크만... 나도 힙하게 써야 돼. 이거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멋있데요? 네 멋있데요? 이거 맞아요?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오른쪽에 네 이쪽에 네 맞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배워보기 전에 이제 순서를 좀 정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제이미씨의 안무를 먼저 네 알겠습니다. 배워보기 전에 한번 안무를 배울 구간에 딱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딱 완전 그 코어스 네 코어스 코어스 부분 음악 주세요. kav 여기까지입니다. avec expanded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앞에 서주시고 저희가 한 번 셋이서 학생이 되어서 한번 오케이 오케이 배워보기 전에 처음에 오와가 시작합니다. 근데 왼쪽 발과 함께 빡 쳐주셔야 됩니다. 빡 치고 빡 내려가요. 시작! 오와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원, 투, 목을 꺾어요. 거기까지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와, 아마 3D 꺾어. 한 다음에 오른쪽 내려가요. 계단을 올라가요. 당겨 당겨. 돌려 돌려 돌려. 3을 딱 찍어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지금껏 설명해 주셨던 선생님이랑 다른. 저희 많은 아이돌분들의 선생님들을 뵀지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제가 원래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다시 시작. 오와, 아마 원, 투, 꺾어 내려가. 그리고 계단 당겨. 돌려 돌려 돌려. 3이 이렇게 3인가요? 3입니다. 3D 보면. 그러면 저희가 노래로 살짝 한번 맛보기 하고 제대로 한번 춰볼까요? Let's go. 좋습니다. 세어보다 빨라요. 고고. 올라가 당겨. 돌려 돌려. 상. 그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그냥 해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계단 올라갔다가 당기는 걸 어떻게 당기나요? 빰빰. 빰빰 하고 바로 돌려요. 세탁기. 세탁기. 아이고. 돌려 돌려 상. 아이고. 돌려 돌려 상. 돌려 돌려 상. 돌려 돌려 상. 자, 가봅시다. 갈게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명강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아. 좋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네. 순서가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색다른 분위기의 아드라 선생님의 또 안무를 제가 좀. 알려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운 안무이긴 한데. 아 그래요? 일단 좀 귀여움을 장착해주세요. 귀여움 좋아하죠. 네. 귀여움. 너무 어려워. 귀여움을 살짝 안 하겠는데. 좋아요. 처음에. 빰. 하고. 바바뽕으로. 바바뽕으로. 빰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 원 앤. 빠바바바. 빠바바바. 원 앤. 짱. 하고. 매지컬. 매지컬. 심포니. 여기까지. 너 아주 다른결 전혀 다른결이네요 이거 할 때 중요한 점은 살짝 요즘 스타일로 킹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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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저희 킹받는거 좋아하거든요 잘하네 킹받는거잖아요 밑에가서도 킹받게 밑에가서도 킹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뒤에서 안하세요 제가 혼자 저한테 킹받아서 킹 대신 받으신거 같은데 조금 정신차이 힙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본인만의 싸움 이걸 어떻게 힙하게 하죠 좋아요 한 번 더 다시 알려드려 볼게요 마법 킹받게 두번째 킹받게 원 앤 탁 매지컬 심포니 네 이렇게 제가 좀 이상한거일수도 있는데 방금 들어보니까 오오 이걸 들어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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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날거에요 오오 잘 어울리는데요 그럼요 이게 선생님 제가 하고서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서 하는건가요? 디테일은 원 앤 오른발 집고 앞으로 오른발 왼발 착 매지컬 심포니 노래로 한 번 살짝 해볼까요? 네 노래로 마킹 마킹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킹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노래로 아 이제 제대로 왼락보다 저러시네요 재밌는데요? 저 약간 이쪽이 좀 안내가지고 아 이쪽이 좀 안내가지고 아 이쪽이 좀 안내가지고 아 재밌네요 네 지금 안보이는데 팬분들이 약간 킹받아 하시더라고요 많이 많이 킹받으신거 같아요 저희 우리 둘랑이 여러분 킹받으시나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대답도 못하시네요 네 집중중이십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노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